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일부 첨단 무기가 러시아의 전파 방해에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우크라이나 기밀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에서 생산된 상당수 유도 무기들이 러시아의 전파 공격을 이겨내지 못해 현저한 명중률 저하를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파 공격의 치명적인 무기는 GPS에 기반한 엑스칼리버 유도탄과 고속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방부에 해당 무기들의 긴급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